안녕하세요 루나틱사이클링입니다 자전거는 재밌게 타고 계신가요? 지난 4월, 5월은 진짜 거의 매주 그란폰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양홍천은 이틀 연속 대회 참여하느라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저는 그란폰드는 좀 줄이고 주중에는 한강에서 주말에는 근교로 투어 라이딩에 좀 더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엔업에서 나오는 파워즐이죠 엔업 파워즐 팔라티너스 자몽 공동구매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 처음 보는 제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카페인을 첨가한 새로운 맛, 자몽이 출시되었는데요 트렌디하게 카페인 더하기 에너지 절 조합을 출시해서 요즘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파워즐의 카페인 조합은 이미 검증된 에르고제닉 에이드입니다 카페인은 각성과 운동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유산소 수행 능력,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이클링에 필요한 유산소 레벨을 하나 위로 올려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엔업은 제품 설계를 할 때 참 양질의 원료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미노 워터 익스트림 제품에도 비싸서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쓰는 BCA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더니 이번에 이 엔업 파워즐 팔라티너스 자몽에도 천연 과라나 추출물에서 얻은 카페인을 한포당 85ml 넣었고 슬로우 칼로리로 유명한 로우 GI 원료인 팔라티너스로 당류를 구성하여 혈당을 올리지 않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죠 이건 저도 이번에 알게 된건데 과라나가 일반 커피 카페인이랑 다르게 약 2배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고 카테킨, 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다양한 운동 능력 향상을 도와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팔라티너스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탕에 비해 체내 흡수 속도가 5분의 1 수준이라 한포를 먹더라도 빠르게 소화되어 힘을 다 써버리는게 아니라 30분에서 40분 정도 꾸준히 에너지 공급이 좋아서 파워즐 에너지 공급 설계로 적합한 물질입니다 한포당 85g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 기준 3에서 5포 정도는 문제없이 서체가 가능하며 특히 그란폰드나 긴 장거리 투어를 할 때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파워즐이 이 엔업 파워즐 팔라티너스 자몽입니다 포장은 이렇게 라이딩 중에도 편하게 뜯을 수 있게끔 확실하게 파여져 있는 절치선이 준비되어 있고 맛은 꿀자몽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상큼 달달한 자몽에이드? 그 맛을 꿀 정도의 점성으로 달달하게 농축한 맛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쓴맛이나 이질적인 맛 섞인 거 없이 진짜 맛있습니다 에너비 파워즐 맛은 정말 잘 잡는 걸로 유명하죠 오늘부터 주말까지 진행되는 에너파워즐 팔라티너스 자몽 카페인이 첨가된 신제품 프로모션 기념 루나틱 공동구매가 진행되니 파워즐 필요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피곤할 때, 각성이 필요할 때, 불타는 운동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운동 시 지방을 태울 때 유용한 에너지 절 에너파워즐 팔라티너스 자몽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굿모닝 라이스 앱, 라이스 앱 였습니다 감사합니다